건전한 중간에 중도 양심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당장에는 이게 표 안 날지 몰라도요. 계속 확장해 나가면요. 나중에는요. 이 바들이 고립됩니다. 왕따가 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소시오패스가 고립되는 사회. 소시오패스 정치인이 소시오패스 성직자. 즉, 갑질하는 정치인, 갑질하는 성직자가 왕따가 되는 사회. 왜? 중간에 중도 양심 세력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양심에 대해서 선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평균적인 양심과 상식은 뭐가 문제냐면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양심 때문에 찜찜한데도 왜 찜찜한지 잘 몰라요. 이번 조국 사태도요? 뭔가 아닌데 찜찜한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럴 때 누가 야 그거 가짜뉴스야 그렇지 하고 휩쓸려 가버리거나 아니야 하면 또 이쪽으로 열렬한 반대주의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양심 분석을요. 만약에 혼자서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생기시겠죠. 자기 마음에 대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의리의 용기라고. 진리에 입각한 용기가 나옵니다. 이건 아니네. 절대 아니네.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스스로 주권자가 자각하고 신자들이 자각해서 스스로 주인공이 될 때 이 사회가 변하는 거죠. 정권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권당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홍익인간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대동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홍익 대동 세상 만들려면 홍익인간 정신은 뭐냐. 저희 봉호 선생님 말씀입니다. 너랑 남이 똑같으니까 네 마음 괴로우면 남의 마음도 괴로우니까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너가 받기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말. 너가 받고 싶은 건 먼저 해주면 인류 사이에 뭔 문제가 있겠냐. 그게 홍익인간이다. 대동 정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동은 뭐예요? 모두가 행복하는 게 대동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에 대해서 행복한 상태가 대동이에요. 대동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홍익인간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주고 남이 받고 싶은 거 해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죠. 서로 서로 눈치 보면서 남한테 불편한 거 안 주고 내가 지금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먼저 해주면 서로 서로 그렇게 돌아봐주면 여기 저 구석까지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게 불러가야죠. 그게 홍익 대동 세상인데 이거 만들려면요. 이 일반 중도, 양심 중도 세력이 일어나야 돼요. 극단에 치우쳐서 빠가 돼버린 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한 4대 강적, 4대 질곡입니다. 4대 업장. 업장 털려면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털릴만한 데부터 먼저 털어가자 이거예요. 아주 그 골수들은 나중에 턵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좀 빠인가 자가진단을 좀 해보세요. 빠진단. 그래서 빠가 너무 양심에 어긋난 빼만 안 되면 되죠. 뭔가에 우리는 빠이긴 해요. 뭐에 빠예요? 여러분 중국집도 더 빠가, 어느 집에 빠실 거예요. 그쵸? 그 집 가야 더 맛있는 데 있죠? 고깃집은 어디? 다 있을 거예요. 뭐는 어디다 시켜야 되고 배달을 막 이렇게. 치킨은 뭐 다 있죠? 그것도 봐야 내가 기분이 좋고. 일종의 다 빠고요. 거기에도 인간은요. 다 신앙심 같은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믿고 있고요. 인간은 그거 있어야 살아요. 믿어야 살아요. 다만 양심 어기면서까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불교를 믿어도요. 국민 양심에 저해된 소리는 안 해야 돼요. 남한테. 그런 짓은 안 해야 돼요. 종교를 떠나서 안 해야 돼요. 정치 색을 떠나서 안 해야 돼요. 남한테 할 짓 안 할 짓도 구분 못 하면서. 그 촛불정신은 정말 우리 국민의 정의감이 드러났던 그 정신이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 정신 하나 지켜달라는 그게 공정성 아니에요. 공정하게 해달라는 게 그것도 하나 감당을 못 한다면요. 이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이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요. 촛불정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한당을 누르고 총선과 대선을 이겨보고 싶은 정당이고 그런 정부일 뿐입니다.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